수능 전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끝나면서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입시 모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따른 역대 최대 N수생이 예상되고 여기에 무전공 이슈 등 대입의 변수가 많은 만큼 수험생들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주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가 한창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인 만큼 모의평가지만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도내 응시자 수는 1만 2천 명, 이 가운데 졸업생 등 N수생은 1,500명으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 1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의대 증원 확대 이슈 등으로 N수생들의 합격 기대 심리가 높아진 건데 이번 모의평가를 본 전국의 N수생 비율이 20%를 넘기면서 역대급 N수생 수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모의평가는 곧 자신의 수능 예상 점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번 모평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수시 6회 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겠는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수능 원서 접수도 필요하겠죠. 특히 당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은 시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와 수시, 어떤 전형을 치를지 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올해부터 4배나 많아진 전공 자율 선택제, 이른바 무전공 선발도 큰 변수입니다. 선발 규모와 수험생들의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기존 학과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합격석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시에서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한 만큼 수능 시험 준비 역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별로 마감 일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중지원 금지 등 유의사항 등이 많이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충국교육청에서도 이후에 수능 강조되고 있는 상황만큼 저희가 수능 도움 자료 집이나 이런 것들 준비 중이고 오는 9일부터 대학들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